아, 어케아. 너 밥 먹었어? 아니, 너하고 같이 먹으니까. 너무 안고 싶어. 널 너무 그냥 꽉 안고 싶어. 아, 아파! 아, 이 또라이! 학교에 무슨 약 탔나 봐, 요새. 갑자기 다들 나 좋다고 난리가 난리.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지? 알아요. 섹스하니까 좋아. 그런 소리 하지 마. 알았어. 배고프다. 선생님, 성욕은 어떻게 얘기해주세요? 누가 성욕한테 이기냐? 너 그런 사람 본 적 있어? 안 돼. 나 고민하지 마. 난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.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돼. 진짜 나.